본방송의 첫 주제는 총선을 이제 대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비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논평하는 언론들도 한심하게 짝이 없거든요.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라가 망하는 일을 그냥 깔아뭉개고 갈 수 있겠느냐.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일면 톱 여러분들 오피니언 안에 총선 찬패 도 윤책임백서 만들 용기조차 없는 여당 심지어 여러분들 대단히 우파적 색채와 강한 문화일보조차도 그냥 닥치고 윤석열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께서. 그러나 선거에서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일반이 상당히 많은 표를 국민의힘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도덕질 받은 거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통행세나 자리세로 갖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던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용기가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돼버리는지 기가 찬 거죠.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9일째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습책을 커녕 갈피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개립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3%로 3주 전에 비해서 11%포인트 급락했고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 아마 보수전형에 속하신 분들 가운데서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얼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는 감각이 없냐. 아니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표를 왕창 도덕질 맞고 나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여기 아마 직무수행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거짓말 도가니가 돼버린 겁니다. 가짜 도가니 사기 도가니가 된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결론을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 사기가 일어나가 이러면 선거를 졌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국힘당의 총선 패배 백설 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의 논설위원 같으면 다 대학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을 들여다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16일 총선 이후에 처음 열린 당선자 모임에 서로 인사만 한 채 끝내더니 반성과 수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영남의 힘은 당은 백설을 만들 용기도 리더시도 없다. 그 백설의 부정선거 문제는 안 다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설가 엉터리 백설가 되는 거죠. 하나만한 백설이 되는 겁니다. 선거 폐인을 이야기하려면 윤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을 응급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4월 10일 총선 폐인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4월 10일 총선을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게 엉터리 백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언론들 마지막 결론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고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된 지 그냥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거짓과 사기가 융성해가지고 그냥 나라의 앞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난지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끔 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거를 여러분 듣고 무슨 백설을 쓰고 무슨 해결책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은 경상북도 포항이고 오른쪽은 경기도 용인기흥구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되면 경기 용인기흥구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을 딱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전부 플러스입니다. 값이 거의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 포항 북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고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오고 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조작을 했는데 표수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관내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비원의 도움을 받아야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가 있는데 아마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는 지역선거관리비원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던 노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하면 부산 경남 이런 데가 다 15%씩 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그런데 경상북도만 5%를 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조작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확연하게 조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경상북도 도민하고 대구 광역시민 때문에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약 240만 표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대하고 조작을 안 한 대는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왼쪽이 2024년 총선의 포항 북구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조작 정도가 아주 덜하구나.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기를 따지면 조작을 많이 한 대가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용인기흥구. 그다음에 이런 조작을 조금 덜 한 대가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포항 북구.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이 조금 이루어졌던 대가 관외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지식을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공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덕표수를 조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뭉개니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고 권위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경상도도 조작한 것을 이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이네요. 이 경상도도 예외 없이 조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는 없지만 15%가 넘기게 되면 총선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길 수 없는 지역도 왜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선거 비용 보존을 받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10일 총선 포항 북구를 제야 전문가께서 분석하신 자료지 않습니까. 5808표를 투입했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2.55% 부풀렸고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55,119표로 승리했는데 58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 후보가 48,938표로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이런 것이 발각이 됩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하려면 모두 다 뭘 사용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이게 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 후보가 당일에서 65 대 25로 이겼는데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57 대 34로 이긴 것으로 오중기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를 5808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무슨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는 기본적으로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숫자고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분석 대상인 거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결과물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나라가 그냥 요절될 지경까지 이렇게 도달했는데 경상북도 호황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이번에도 했는데 이걸 다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쁜 일이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뢰가 있어야 존경심도 생기고 우호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뭐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은행을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구국연대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이경복 회계사 출신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은 그냥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반역적 직무유기다. 윤 대통령의 죄목이란 것은 반역적 난 직무유기가 앞에 반역적이란 것을 붙는 것은 영어 표현이 두 거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자유인으로 계속 살 수 있느냐 노예로 사느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러면 여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질한 표수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한 표수를. 더블당 후보가 포항 북구에서 5808표를 훔쳤고 선관위가 더해졌고 가짜표는 관외 사전투표에 1235표 관내 사전투표에 581표 이렇게 투입한 거 아닙니까. 방송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규칙을 찾아보게 되면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9명이 와 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위조투표실 한 장씩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여름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푸른색 줄을 치놓은 것이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가 불과역적 자료입니다.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483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4837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유령투표지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거인수에서 구할 수가 있다. 9장 플러스 1장입니다. 진짜 9장 플러스 가짜 1장. 그럼 10장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9는 진짜표. 10분의 1은 가짜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12351표에 10분의 1이 위조투표 진거입니다. 12351표에 10분의 1이 여러분들 위조투표 진거. 계산기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10분의 1이 위조투표 진거죠. 그러면 1235표 겠죠. 10분의 1이니까. 1235.1이니까 1235표를 4837표에서 1235표를 빼면 그게 오중기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도 여러분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12351명에서 1235명을 빼면 그게 뭡니까 진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표를 다 규칙을 이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늘 아래 다 밝혀졌는데 이걸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협치를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벌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사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피의자를 다루는지가 지금 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8개 이런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 개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감방에 쳐는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제도 없앨 수가 있고 있는 제도 부풀릴 수가 있고 없는 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사람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구정선거를 덮는 걸 보면 저 양반이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구나 지금이야 대통령이 돼서 꽃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다 가려지겠지만 저는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동갑내기로서 한 남자가 저렇게 이름들 그냥 검찰하면서 그냥 저렇게 뚜디려가지고 뭡니까 사람 쳐넣고 사람 봐줄 건 봐주고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 말이 과한 말이 아닌 겁니다. 저는 남자로서 절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까 본인의 나라 운명이 걸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다 이름 덮고 이번에 뭐 이름 이재명 씨 만나면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좀 협조해가지고 뭡니까 권력을 다음에 대선에서 이양하고 본인은 인기 보장받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되거든요.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애시당도 윤 대통령한테는 정의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태라는 사람한테 48개 이름 제목 만들어 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장사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허겁허겁한 사람들보다도 삶의 진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정은 여러분들 종정심을 제쳐두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당신한테 이런 당신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문명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이런 선거부정이 제도화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한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표를 얼마나 안큼 이 여러분들 홍해읍의 관내 사전투표의 581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신광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84표를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투표를 더해준 행동주체는 행동주체가 누굽니까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은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3천명 되는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하위직 직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전산조작을 그러나 당신들 좀 들어보라고요. 이렇게 가짜표를 관내 사전투표 전부 다 더불당 후반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포항 북구에서 이 정도로 더해줬으면 안 더한 데가 있겠습니까 안 더한 데 없습니다. 광주도 더해줬고 조금 적게들 했죠. 더불당 후보의 텃밭이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깔아 뭉개고 간다 일찍이 나는 예상했습니다. 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뭉갤 때 저 양반은 완전히 그냥 저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뭉개고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자유죠.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기대감을 다 접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뭉개는거나 이번 선거를 뭉개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정도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 수준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로 묶고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는거나 양성태 대법관을 집어넣는거나 이재용 여름 회장을 집어넣는거나 그게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나라는 넘기더라도 본인 인기 잘 보장하고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도우시며 함께하면 인기 마칠 수 있겠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안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큰 수정은 아니고 대전광역시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총선에서